연인과의 신뢰가 깨지고 상대가 의심스러워졌다면 이 상황을 그냥 넘겼을 때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는 무익한 관계라면 헤어지는 것이 좋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연인관계는 아주 복잡해질 수 있다. 상상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신뢰를 배반당한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고 그 관계에 실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제일 나은 방법으로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연인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이 1. 끝나지 않는 고통연인 사이에 신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화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 솔직하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물론 고통스럽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겠지만 상대에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고통을 숨기고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보지 못하는 눈과 느끼지 못하는 심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다. 연인과의 신뢰가 깨지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쑥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마음에 묻어두고 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다. 힘들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읽어보기 연인들은 어떻게 불륜을 극복할까? 2. 솔직한 연애 어떤 연인과 부부는 바람과 불륜을 경험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 상대와의 신뢰가 깨졌을 때 스스로 질문해보자. 과연 신뢰를 저버린 상대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옆에 아무렇지 않게 머무를 수 있는가?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위에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대방에 대한 의심은 고통이 될 수 있다. 연인의 바람은 하룻밤 불장난 같은 실수였을 수도 있으니 잠시 헤어져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사람 사이의 오직 증오와 비난만이 남았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사랑과 재결합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랑의 가능성 깨져버린 신뢰에 스스로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힘들지만 이 상황도 지나가는 한 단계일 뿐이다. 이 단계를 제대로만 마주하면 아주 강해질 수 있다. 사랑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더 탄탄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포기해버리거나 굳이 해결책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둠의 터널 끝에는 빛이 있기 마련이다. 신뢰를 깨 버린 상대와 평생을 보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직 만나야 할 사람들과 경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더 읽어보기 과거의 연인과 재결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 재들사 부질없는 복수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마음이 편해지리라 생각한다. 상대를 거짓으로 용서한 척하고 나중에 안 갚음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해요 지자마자 보란듯이 다른 사람을 사귀며 상대에 대한 무관심을 표출하고 질투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이 편해지기는 커. 영 상대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금 느끼는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실컷 울고 대화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며 전부 털어버리자.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무척 괴롭겠지만 고통에 빠져들지 말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멋진 연인 관계를 위한 조업 모든 인간은 완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들을 찾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나와 맞는 파트너를 찾고 만족스러운 연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Let's blockage Let's blockage utilis 엑셀 culture 극복